자 이거 나무 멋있게 이 꼴이 얼마나 간 줄 알아 이거? 아 벚꽃놀이가 재밌네 이거 에이 괜히 왔어 오늘 아무것도 없어 부장님 먹는 게 남는 거예요 빨리 오세요 물 좀 더 물 많아 응 맞아 에이 나쁜 사람들 난 이런 거 안 맞는 사람 보면 이상하더라 우리 처음 맞아 봤어 우리 처음 맞아 봤어 이거 좀 마셔 그냥 시대야 잊었어 진짜 이렇게 못 받기도 힘들 거야 진짜 알 수 밖에 있는 거니까 물 팝니다 쟤네들 비 온다고 못하는 거야 보기 맛있네 어 진짜 맛있다 아까랑 느리겄었어 밥 따뜻합니다 안녕 추워요? 추워졌다 날씨에 기운이 떨어졌어 지금 그래도 눈물보다 안 추워 다음부터는 난리가 좋아 이거 또 할게 아 진짜 재밌다 아니 누가 갖고 갈까? 진짜요 나 뒤로 하신 분 나 나무 숟갈 게 없는 게 이제 스파이스가 되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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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 잘 안동불리 엉망으로 알아야죠 어 여기 오이 잣뜩 남았는데 이거 한판 할까? 안 해 응 대박 우리는 운이 안 좋은 게 케일을 두 번이나 잡고도 안 된 거야 맞아 하트 케일 잡았어도 되나 케일을 두 번이나 잡았었는데 안 됐어 에이스가 나오는 바람이야 에이스가 나오는 바람이야 에이스가 2등대거든 에이스가 2등이야 그게? 아니 에이스가 있을 때는 이거 드세요 잘 익어서 맛있어? 응 배고플 때 먹었으면 더 맛있어 응 응 생선이 스프레티 한 거야 지금 그래서 매일 먼저 먹어서 해야 되네 스프라이즈가 스프라이즈 역할을 못했으면 좋아 스프라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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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프라이즈! 싱싱한거니까 그런거야, 싱싱해서. 워낙 싱싱한거. 이제 냉동 입으면 이렇게 안맞죠? 아니 부서지지. 냉동 얼었덩은 다 부서져요. 그리고 뻑뻑해. 잘 먹고 손가락 먹더니. 이걸 꺼야 되잖아. 그치? 조금 놔둬요. 따뜻해지게.